이번에 매니저로 입사한 소현지라고 합니다. 먹고, 자고, 싸고, 씻을 때도 받아야 하고 사생활 보장 못해. 네가 뭔데 배우한테 주둥이를 돌려? 받자마자 끊었어. 김 팀장이 다 날려버린 셈이네? 너라는 이제 끝이야. 안녕. 똥 투척하고 내 빼먹을게 진짜 이기적인 거야, 선배님!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. 일정 못 지키는 건 또 계약 위반으로 걸 수 있는 거 아시죠? 이렇게 아마추어가 치고니까 작품도 배우도 다 놓치지. 벌써 나간 배우도 몇 명 있다면서요. 회사를 팔 생각이에요. 회사를 판매 가야 한 번 이메일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